네 할로윈데이의 주위에 될 것 사실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번엔 차량 도난이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할로윈데이라고 합니다. 할로윈데이 이외에도 뉴이어와 프레지던트 데이 등 차량 도난 사건이 가장 많이 나는 공휴일로 꼽히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휴일 특히 차량 도난 사건이 가장 많은 날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로윈데이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할로윈데이 하루에만 2300대의 차량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 중 가장 도난이 많이 당하는 자동차는 혼다 시빅 차량과 혼다 어코드 차량입니다. 이로 인해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안에 귀중품을 보이지 않게 두거나 차량이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절도범들은 주차장을 걸어다니며 차량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휴일에는 사람들이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 더 큰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